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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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와이입니다. 스윙! 칩니다. 두앤투 스윙! 높은 곳도 3대 흘러납니다. 3번째 쭉 때립니다. 격수 맥끝 벗어났고 바로 던집니다. 아웃컴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2번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이킹은 늦었습니다. 옮겼도 골랐습니다. 2번째 점겹자는 시점 7번째 아웃컴트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점겹자벗계로 끝냅니다. 싸워도 ia 역시 Awesome! ował 팀 깍떡입니다. 왼쪽으로 빠져나갔고 과잉도 참아 냅니다. 참고자 한 번만 찬대. 다운로드가 접불됩니다. 차선을 흘러내리는 김우도요인 기생불안 경점. 미래팀 타이거즈의 고등장입니다. 자, 그리고 팍팍합니다. 자, 바중락에 떠나 inches입니다. 김선비 첫뒤 찾아서 가나갑니다. 깨안타이버스. 첫뒤 찾은 몽홍뜰가 처벌 상황에서. 톱 때립니다. 높이 또 올라왔고 맥둑 쪽에 걸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장도 볼을 따라 들입니다. 자, 웹댕 최강의 톤이 섬쩍으로 밀고, 위로와 흘렁살디에 차다를 껴 당합니다. 강함이 흘러가 됩니다. 자, 덕들이 됩니다. 격뒤으로 돌립니다. 준비합니다. 와, 세상에 가요! 예이! 잘 됐습니다. 4! 4! 4! 불판 제외는 처음에 패티크를 쪼개밀렸습니다. 천천 보름 중 우인수로 전환을 다시 번쩌옵니다. 어깨! 안쪽! 들어옵니다. 수정하옵니다. 3도 체크 스윙이 됩니다. 2도 수정하수 3도 공사진이 이끌어낸 빠른 대세 번째 업무이니 영향을 보겠습니다. 3위까지 기어 타이거스 헤링 5위까지 기어 타이거스 헤링 루키스티컵 3лав에 타이거스 헤링 4개의 공연은 오스 ply Kloss 3-5명 5-5명 곰에 골이 빠져나갑니다 선임이 벗고 균형까지 버틸시 갖고 있습니다 초고 스트라이크 스윙! 스윙! 이렇게 던질 때도 있는데 현재가 들어올 그릇이 있습니다 스윙! 낮은 볼에 따라 나옵니다 스윙! 뒤에서 너무너무 섭쥔! 고단해! 초고 스트라이크 초고 스트라이크 위닝샷! 그리고 아홉 번째 선진을 전광판에 새겨넣고 있는 에릭 라우어 스윙!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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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올라오면, 상대가 올라올 때까지는 상대가 됩니다. 아, 23초까지는 상대가 됩니다. 주장, 숙제입니다. 때립니다. 왼쪽으로 빠져갑니다. 자중가, 자중가! 흐뭇합니다. 장점이 띕니다. 개섭제입니다. 한 대, 풀립니다. 한 대, 풀립니다. 한 대, 풀립니다. 상대를 불러드리는 슬리라테스. 프리토에, 정기 탑니다. 승현식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와, 좋습니다. 중견수. 바깥쪽의 스트라이입니다. 필요하죠. 스윙! 소도형이 물러나고 자, 밀어냈습니다. 왼쪽을 향하는 타구를 소크라테스가 움직입니다. 잡아냅니다. 밀어때렸습니다. 땅볼은 이루수가 빌복을 지킵니다. 반드시 자는 Olympic 다음ör죠. major challenges still 귀엽게 aan 쏜zy current을 하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난 와.. 그리고 나성범의 1,700안타는 나성범답게 홈런으로 기록된다. 공개된 다성범의 3,700안타는 종료를 말해 10,500안타는 2,500안타는 3,700안타입니다. 이번에는 분석 tienen 2,700안타기와 공개되었습니다. 가을의 2,700안타는 이곳에서 공개된да요. ím Teresa 감독과 공개가 1,800안타는 1,800안타는 기록된다. 이메일, 2,700안타는 이메일, 2,800안타는 지점이 왔습니다. 정광창에 지겠습니다. 첫 번째 첫 스타 김호영을 한 가지 불러드립니다. 또 다른 한 대로 두고버더 잘 기억하는 마자 참어차 반짝! 그렇다한테 멈쩡! 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넘어진 것 같고요. 첫 번째 첫 번째 선수! 첫 번째 선수! 기아 탈구스의 마운드는 김기훈 선수가 이어받았습니다. 적응을 못 했어요. 초구를 받아 때렸습니다. 오른쪽 뒤로 생각보다 멀리 우측. 워닝트랙 잡아내면서 워아웃. 기훈입니다. 높은 벼락을 때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다섯 팀 수육이 날아갑니다만 우익수 두 번째 선수! 두 번째 선수! 심껏 들어올렸습니다. 넘게 떠올랐고 뒷쪽으로 도착합니다. 도착합니다. 지방입니다! 이럴 때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선발의 호투부터 타선의 폭발, 또 마지막 루펜 투수들까지 좋은 모습으로 이어받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진짜 예쁘게 해. 에릭! 에릭! 예스! 아, 좋습니다. 파이브! 세, 사, 위, 사!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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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와, 좋습니다. шая, 사, 리, 사! 파이브! 먼저 투수부문입니다. 엘이 라우와! 라우어 선수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라우어 선수가 기아 타이거지에 함께 하게 됐을 때 저희가 이 등장음악을 좀 요렇게 골라봤는데 좀 마음에 드시는지? I love the song. I love that the fans chose it. I love that the fans love it. And I mean, it pumps me up every time. 그래요, 우리 오늘 라우어 선수 6이닝 1피한다. 탈상진 9개. 78개의 공을 뿌린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2승을 거둔 라우어 선수에게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I'd like to listen to your comments. It was good. It was a great team win. The energy was awesome the whole time. The crowd is so fun. It's probably my favorite part of being here other than winning baseball games. So I love seeing the crowd and the stands full. and it's just, it's a great atmosphere. 일단 2회 투수 강습 타구가 있었는데 공이 너무 빨라서 잘 못 봤거든요. 좀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네요. Yeah, yeah, no, it was all good. It hit me right in the glove. So it took my glove off. It looked a little worse than it was, but it was completely fine. Yeah, I mean, I was, I would have liked to keep the no-hitter going and do that for everybody. But I know, I'm sorry, disappointed, but it's baseball. It's how it goes. And I'm just glad that we could get a good team win. 자, 앞으로 이 더욱더 큰 무대에서 기대가 되는 라워 선수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타이거즈 팬 여러분들의 응원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끝인시화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h, it's amazing. I love you guys. Like, it's always so fun to pitch at home. It's always so fun to pitch on the road. Everybody's always here. The fans make the game so much more fun, and I love it. It's my favorite part. 네, 그래요, 우리 라이오원 선수 만나봤고 마지막으로 양손으로 보라트 한 번, 이렇게.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I love you. 뒤쪽, back. Back. I love you. 라우어 선수 만나봤습니다. Thank you. 다함께 라우어. 야수 부문 MVP 박찬호 선수입니다. 박찬호 선수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마가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네, 너무 잘 어울리죠?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네. 우리 팬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드리죠.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오늘 4타수, 4안타, 1볼렛 경기를 펼쳤던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승리 소감 전해 주시죠. 이겨서 기분 좋고요. 이제 5개 남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100% 출루를 하면서, 역시 타이거즈의 주전 유격수. 네. 이것도 이제 밈 나온다. 이거 이제 밈 나온다. 현종이 형한테 배웠어요.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3일을 쉬었다가 타석에 들어서서인지 최근에도 컨디션이 좋았습니다만 좀 어땠나요? 확실히 3일이라는 휴식이 좀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뭐 사실 컨디션이 좋았다기보다는 운이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 타석에서의 박찬호 선수를 보니까 그냥 뭔가 뭐 패스트볼이던 변화구던 툭툭 쳐내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썼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늘 모든 경기를 할 때마다 신경 쓰는 게 이제 실투를 놓치지 않고 인플레이 타구를 내는 건데 그게 잘 이루어져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또 박찬호 선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번 시즌 벌써 오늘까지 146번째 안타를 때려낸 이번 시즌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안타를 때려낸 박찬호 선수인데 지난 시즌보다 벌써 10개나 더 많은 안타를 현재 때려낸 이번 시즌입니다. 좀 원동력이 있을까요? 이번 시즌? 두 딸이죠. 뭐 그래요. 오늘도 뭔가 힘들지 않고 타격을 했던 게 3일 동안 육아를 하면서 좀 힘이 빠져서 이렇게 좀 힘을 빼고 툭툭 친 게 아닐까 어때요? 3일 동안 우리 둘째 이름 지어줬나요? 네. 그저께 출생의 신고 했고요. 네. 이안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이안이 3일 동안 좀 오랜만에 옛날에 때때 그때가 생각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오늘 좀 힘을 빼고 툭툭툭 와 얘는 진짜 죽겠어요. 애가 세안이랑 달라요. 많이 좀 성격이 절 닮았는지 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아침까지 때때 등원시키는 것도 함께 해주는 멋진 아빠로의 모습 또 타석에서는 또 3월 타자 또 타이거즈의 리드오픈 네. 타이거즈의 사랑꾼 이렇게 또 클러치바 네. 좋아요.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신인 선수 드래프트가 있었어요. 네. 원래 평소에 박찬호 선수가 후배들을 위해서 뭐 예전에 곽도규 선수도 그랬지만 야수조든 투수조든 가리지 않고 후배들에게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줬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신인 선수들에게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딱 한마디 해주고 팬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죠. 시작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1번이 됐든 10번이 됐든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저를 발전시키다 보면은 언젠간 이제 선수들이 꿈꾸는 그런 무대에서 이렇게 활약할 날이 올 거니까 결국에는 버티는 게 가장 강한 선수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또 팬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오늘도 평일임에도 가득 채워주셨어요. 네.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진이었어요. 오늘? 오늘 매진이에요. 이제 홈경기 몇 경기 남았죠? 다섯 경기요? 다섯 경기 다 매진 시키죠.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또 박찬호 선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또 끝까지 기다려주신 분들께 손 인사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 선수 만나봤습니다. 다함께 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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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호